이번 버추얼 월드에서 소개할 게임은 광선검을 이용한 리듬 액션 게임 비트세이버입니다. 하이퍼블릭 마그네티즘에서 개발했으며 스팀, 오큘러스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비트세이버는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제다이의 필수 전투 아이템인 광선검을 휘두르며 리듬을 쪼개는 색다른 VR 게임입니다. 플레이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날아오는 노트의 색깔과 방향에 맞게 광선검을 휘두르며 플레이합니다. 스탠다드 모드 외에도 노 에로 모드와 원세이버 모드가 있는데 노 에로 모드에서는 모든 방향으로 노트를 뺄 수가 있고 원세이버 모드에서는 한 손으로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난이도는 이지, 노멀, 하드, 엑스퍼트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조작법으로 마치 스타워즈 속 제다이가 된 것처럼 실감나는 플레이를 맛볼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세이버였습니다. 젊은 웹날 공원기로 마침내 기정은 약 4단계로 staircase입니다.